한 번 듣고 다섯 번 이해하는 한국사,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3강에 문이 열렸습니다. 3강에는 정치 첫 번째 시간, 선사시의 문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고편에서 중요한 개념들 2강으로 나눠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본방사수편입니다. 한국사의 기본적인 용어도 익히셨죠? 오늘부터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부터 중요한 물음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 드시죠? 선생님은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모두 다 밥그릇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선사시대의 밥그릇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선사시대는 밥그릇이 이렇게 생겼어요. 음식물을 넣고 저장하는 게 이렇게 생겼는데 특징적인 게 밑바닥이 뾰족합니다. 이 밑바닥이 뾰족한 이유를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역사를 진행해 나갈 때는 거대한 역사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어느 시대를 하고 있는지 한국사 어디까지 가봤니? 구석기부터 현대시대까지를 전반적으로 복습을 할 건데요. 오늘은 복습할 내용이 없어요. 첫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구석기부터 철기까지 선사시대라고 불리는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사시대의 문화 미리 보기처럼 선생님이 미리 보기 시간에 하는 내용의 실은 이걸 기억하면 역사의 반이라고 하는 숲, 프레임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되니까요. 선사시대의 문화 미리 보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의 문화를 알려면 먼저 선사시대가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게 됩니다. 선사시대가 뭔지부터 알게요. 선사에서 사자가 중요합니다. 사는요. 붓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는 즉 기록하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유추 가능하시죠? 기록하기 이전의 역사를 선사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도를 사용했어요. 석기시대인데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가 들어가는데 기록하고 난 다음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편하게 철기까지 선사문화라고 묻긴 했지만 청동기부터 철기시대까지는 역사시대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석기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들 들어가 볼 건데요. 선사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시기를 괴뚫어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에게 달아드리겠습니다. 각 시기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내가 저 시대에 저 장소에서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감정입을 하시면 역사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먼저 살아나간 사람들의 발자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나가면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때 인간은 어땠을까요?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정말 표범이나 다른 동물들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인간은 현대사회로 치면 스펙이 굉장히 떨어지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들보다 협동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겠죠. 자, 이 시대를 관통하는 눈은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거 일단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정말로 경제를 파악하시잖아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 썼던 도구 사회의 모습, 예술까지 전부 다 정리되세요. 여러분들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줄줄줄줄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사시대 문화에서 살펴볼 때는 구석기예요. 석기 중에서도 구, 옛구자 써서 옛날 석기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생활 모습을 보면 석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돌로 떼어내서 사용해요. 그래서 뗀석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뭘 먹고 살았을까? 바로 목숨을 건 사냥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매머드 같은 동물들을 사냥을 했는데요. 100명씩 무리지어서 협동을 했대요. 매머드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12톤이 넘고 이 앞니 같은 경우에도 5미터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엄청났겠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고요. 아니면 식물 그리고 과일 같은 것을 채집하거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냥, 채집, 어로의 공통점 찾아오세요. 바로 물건을, 식량을 자연으로부터 채집하는 거예요. 획득해옵니다.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사람들끼리 다 같이 사냥하고 나눠 먹으면 끝이에요. 즉,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음식 남으면 어떡해요? 다 버려요?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남는 거를 우리는 잉여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너 잉여야 라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죠. 당장 필요 없는 거니까. 근데 잉여라는 것은 곧 남는 것, 재산을 뜻하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이 시기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먹고 나누면 끝입니다. 평등서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느냐? 이 다음 시기입니다. 신석기죠. 좀 더 정교한 석기를 통해서 이때부터는 농경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농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농사, 선생님이 얘기했더니 수업시간에 자식농사래요. 여러분들 자식농사 안 좋았죠? 선생님도 안 좋았는데 더 어려운 게, 자연적으로 좀 어려운 게 벼농사입니다. 벼농사는 아직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벼농사가 아닌 농경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평등한 사회예요. 농사가 갓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생산물도 많지 않고요. 아직 활발하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채집이나 어루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벼농사도 시작이 되고 많은 것이 남게 될까요? 이 이후의 시기인 청동기죠. 자, 청동을 사용할 때부터 철기로 이어지면서 벼농사도 시작이 되고 남는 것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남는 것, 잉여가 생기죠. 자, 남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거, 내 거 나누겠죠. 그런데 나눌 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가져요. 뭐가 발생했죠? 불평등이.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구분선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 기본용화 할 때 봤죠.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클래스의 차이. 자, 계급이 고착화되면, 계속되면요. 이게 법으로 굳어지게 되면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당연히 청동기에 생기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의 삶안이 철기시대로 이어져가면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 내용 머릿속에 넣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하는 한 다음 국사 중요한 키워드 다섯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먹도끼.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모양인지 중요하고요. 빗살 모니터기. 맨 처음에 살펴본 토기. 아셔야 합니다. 움찔 선생님보다 더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애니미즘이 어떤 신앙인지 아셔야 하고 고인돌의 의미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미리 보기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선생님이랑 하이라이트에 넘어가서 중요한 내용들, 숲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에서 우리 중요한 내용들 반복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위해서 이미 50%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사시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제예요. 먹고 사는 거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이라이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구석기는 석기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떼어낸 석기, 뗀 석기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경제. 뭘 먹고 살았냐면요. 살펴봤죠. 뭐 했어요? 목숨을 걸고 사냥도 하고, 자연으로부터 채집도 해오고, 물가에서 물고기도, 어로를 통해서 잡아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어디에 살았는지, 도구를 뭐를 썼는지, 사회적인 모습이 어땠는지, 예술이 어땠는지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경제적인 모습이 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살았을까요? 한 곳에 정착할 수는 없습니다. 사냥감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동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서울 집값처럼 전셋값이 4억, 막 이런 데서 살까요? 아니겠죠. 이동해서 아무데서나 살면 되는데 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동굴 같은 데 들어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나쁘면 동굴 들어와서 곰이랑 싸우고, 곰과 싸워서 살아남으면 그걸 벽화로 남기고 했던 거죠. 아니면은 그냥 우리 텐트 치는 것처럼 막집을 짓고 그냥 그 안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집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정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사냥을 하고 이랬던 시기의 도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떼어낸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따 자료 볼 때 한번 볼 건데요. 대표적인 사냥 도구가 우리 이것만은 꼭 키워드에서도 봤던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스밀로돈이라고 해서 이빨이 이렇게 길게 난 검치호랑이 같은 그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간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였을 때 사냥감의 표적이 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부의 기습으로부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다녔고요. 당연히 이 시대는 어떤 사회였다고요? 평등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사회적으로 아직 평등 사회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랑 연관시켜서 예술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술을 문화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용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정신이 표현된 거예요. 예술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정신을 생각해보세요. 벽에 뭐가 제일 많아요? 낙서가. 낙서가 여자에 대한 이야기, 야한 얘기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학생들 책상 위에 뭐 먹을 거에 대한 얘기나 배고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아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원초적인 욕망이 뭐였을까요? 살아남는 거. 그래서 여자 비너스상을 보면 굉장히 풍만해서 다산할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사냥감을 그려놓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은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다시 무한반복. 자, 경제가 중요했어요. 구석기 시대에 사냥, 채집, 어로를 했어요. 그래서 먹이를 따라 이동을 했고요. 아무데나 들어와서 동굴에서 자거나 막집을 지어서 잤습니다. 돌을 떼어낸 뗀석기로 동물을 잡았고요.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해 다니면서 평등 사회를 이뤘습니다. 예술적으로 먹고 살기 너무 어렵습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했던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완벽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따 자료 우리 분석할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신석기 시대로 이제 점프해서 넘어가 볼게요. 구석기 시대 때의 사람들은요. 아직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 이동했잖아요. 이동해서 어디로 갔을 수도 있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거 기억해 두면 굉장히 좋아요. 절대적인 건 수능에서 없지만 구석기 시대는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구석기 시대에서 단독으로 수능 문제로는 잘 안 나옵니다. 한 민족이 이동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착하고 난 이유가 훨씬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에 이어서 신석기 시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새로운 석기를 사용했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내용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우리 이미 미리 보기에서 살펴봤습니다. 뭐가 시작이 됐어요? 농경이. 자, 농경의 시작은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대혁명, 4.19 혁명처럼 신석기 시대 때 이 엄청난 변화를 신석기 혁명, 선생님의 혁명을 알, 레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선생님 그게 뭐 대단한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감정이입의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를 정말 편하고 재밌게 공부하려면 감정이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라고 생각하시고 감정이입만 하실 수 있어도 역사가 너무너무 재밌어져요. 농사가 시작이 됐어요. 농사가 시작은 됐는데 아직까지 뭐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벼농사는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가축도 기르기 시작합니다. 목축으로 하기 시작해요. 자, 벼농사였지만 농경의 시작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해서 죽어도 모습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어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동해서는 안 되죠. 심어놓은 거 잘 관찰해야 되니까 정착하게 됩니다. 어디에 정착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농사 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어로활동을 여전히 했어요. 물고기 잡기 쉬워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물을 구하기 쉬운데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정착하는 곳은 강가나 바닷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문제 나올 때 너무 어려워하는데 강가와 바닷가 근처에 점이 찍혀있으면 신석기 시대예요. 자, 강가와 바닷가 근처에 무슨 집을 짓냐? 움집을 짓습니다. 막집이 아니라 움집을 짓는데요.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강가, 바닷가 근처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바람이 불면 굉장히 추워요. 선생님 예전에 학교가 영종도에 있었는데 여름에도 추워요.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파고 들어가요. 이 움집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땅이면 땅을 1m가량 파고 들어가서 여기 위에다 이렇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추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불을 피우는데 가족들이 온 가족이 따뜻하게 있으려면 불을 가운데다 펴서 중앙화덕이라고 합니다. 밤에 화장실 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밟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중앙화덕에 움집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강가, 바닷가 근처니까 여기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렀겠죠. 그래서 농경이 시작돼서 음식물이 남으면 이걸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 그릇이었던 토기를 땅바닥에 박아놔야 했어요. 땅 토지를 물렁하니까. 그래서 토기의 밑바닥 모양이 뾰족합니다. 이렇게 박아놓으라고. 이게 빗살무늬 토기예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질문으로 봤던 거 이 움집에 관련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바닥이 뾰족한 토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뭘로 다 풀려요? 지금 경제를 통해서 죽어도 모습이 지금 풀리고 있고요. 도구도 한번 볼게요. 농사를 지으니까 도구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떼어낸 석기만으로는 정교한 석기의 구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석기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갈아내기 시작합니다. 갈아낸 석기를 간석기라고 하고요. 농경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의생활과 관련된 도구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목축을 하게 되니까 가축을 잡아먹고 남으면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대표적으로 가락바퀴에서는요. 실을 뽑아내고요. 뼈바늘은 말 그대로 바늘로 꿰매서 입게 됩니다. 이런 의생활의 시작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도구적인 변화로도 나오게 되죠. 자, 사회적으로는요.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고 아직까지는 평등하다고 했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직까지는 평등해요. 농경이 시작됐지만 남는 게 많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조금 얘기가 야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구석기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가족의 개념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남편과 나의 자식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이동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계속됐다면 이제부터는 정착을 하니까 혈연의 개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혈연을 중심으로 한 집단을 C족이라고 그래요. 잘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C족 집단이 이 마을에 A라고 하는 C족이 살고 그 연말에 C족 B가 살아요. 그런데 원래 친족 내에서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근친혼을. 그래서 자기의 이 C족 바깥에서 결혼하는 걸 조괴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족 A와 C족 B가 결혼해서 좀 더 큰 C족이 형성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뭐다? 평등하다. 아직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핵심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사회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경제, 농사의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술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농사가 시작이 됐어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비, 햇빛, 그리고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겠죠. 자연현상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고요. 때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를 두려워하게 되고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존경이 되고 존경이 커지면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원시신앙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원시신앙의 첫 번째가 모든 만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양신, 바위에도 신이 있고 신성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애니미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의 부족의 상징을 특정 동물이나 식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욱녀의 후손, 당군왕검의 자손들이잖아요. 곰토템을 상징합니다. 토테미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인 샤먼을 믿는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자, 샤먼이 우리나라 말로는 무당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무당의 무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한자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무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무당의 존재를 믿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원시 신앙이고 이때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자, 신석기 시대 내용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 강의는요.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머릿속에 다 남기는 게 선생님 목표예요.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참아하셔야 합니다. 신석기 시대 때 경제 생각해 보세요. 뭐가 시작됐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치. 농경. 신석기 혁명이에요. 가축도 기르기 시작해요. 근데 뭐는 아니다? 벼농사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거로는 정착해야 됐어요. 정착을 해서 뭐를 지었어요? 움집 지었어요. 근데 움집을 어떻게 해요? 강가 바닷가니까 추워서 파고 들어갔죠. 중앙에 화덕이 있었고요. 주의 토질이 물렁했기 때문에 토기를 박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뾰족토기, 빗살머니토기. 도구로는요. 신석기 시대 때는 좀 더 정교한 석기였던 간석기 활용했고요. 의생활의 모습을 보여줬던 뭐 있었다고요? 그쵸. 가락바퀴랑 뼈바늘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평등했어요? 아니었죠. 평등 사회였다. 라고 했는 거 너무너무 강조했고요. 씨족과 부족이 등장했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예술로는요. 원시의 신앙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뭐였죠? 모든 자연만물에 생명이 있다. 애니미즘. 동식물을 자기 부족의 상징 토테미즘. 샤먼의 존재를 믿는 샤머니즘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복해서 기억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도구의 활용이 바뀌면서 청동기와 초기철기로 넘어가는데요. 선생님 왜 갑자기 초기가 붙었어요?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도구로 계속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했더니 플라스틱이요? 라고 말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인데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선생님 생각하기엔 여전히 철기 시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철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후기철기 시대라고 부르는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철기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청동을 사용했던 시대와 초기철기 시대는 유사점이 더 많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변홍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죠. 자, 주거는 당연히 정착을 해요. 정착을 하는데요. 신석기시대랑은 당연히 다를 거예요. 우리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요. 당연히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신석기 시대 때 정착을 해서 강가, 바닷가 근처 살아봤더니 추웠단 말이에요. 근데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 일정 정도 불편하죠.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아, 물을 구하기 쉬우면서 좀 안 추운데 없을까? 생각을 해서 찾은 곳이 딱 어떤 지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풍수지리사상 맨날 나오는데. 뒤로 산이 있고, 가까이로 물이 있는 곳, 즉 배산임수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땅 파고 들어갈 필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러분 그냥 한자 원리만 기억하면 돼요. 땅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서 땅 지자잖아요. 지, 위로 가옥이 생긴다. 말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 상, 가옥화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토기 바닥 뾰족하게 하면 팽이처럼 쓰러지겠죠. 이때는 바닥이 평평한 토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토기의 밑바닥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파악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구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여기 좀 중요해요. 여기 조금 어려워요.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청동을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청동이 여러분, 만들기가 어려워요. 색깔도 예쁘고 청동이 구리, 주석, 아연의 합금인데 합금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구리를 가지고 있는 부족, 주석을 가지고 있는 부족 이런 부족들이 재료를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청동이 나와도 청동의 특성상 단단하지 못하고 물은 데다가 굉장히 희소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희소하면 이 희소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희소하기 때문에 청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배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 나 진짜 좀 잘나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좋은 차! 여자는 뭐 백 정도가 될까요? 이때는 청동, 거울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목에 이렇게 들고,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고 청동 검 같은 거 이렇게 좀 살짝 꺼내서 햇빛에 비춰주고 이런 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동 무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도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비파 모양이라서 그렇고요. 우리 자료에서 살펴볼 거니까 좀 이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단단하지 못하다고요. 단단하지 못하고 보급이 안 되면 당연히 여전히 농기구는 뭐를 썼을까요? 돌을 썼어요. 학생들 중에 시험에 돌로 농기구를 썼다라고 하면 무조건 석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나왔다고 해서 지금 아예 안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석기가 여전히 농기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농기구는 석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석기, 농기구로 볼 수 있는 게 반달돌칼인데 반달돌칼, 이미 이름에 돌이 들어가 있죠. 반달돌칼도 우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는 철을 사용하는 시기예요. 철은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면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점프하게 해주는 엄청난 물질입니다. 정말 지금으로 치면 투지 사용하다가 LTE가 보급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은 청동이랑 다르게 단단하고 많이 생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기랑 농기구 모두 활용이 됩니다. 철은 무기와 농기구로 모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해주고요. 이때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많아지고 전쟁도 많아지고 교류도 많아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자, 철기가 사용이 된다고 청동은 사용이 안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도 무기와 농기구는 철기를 사용하되 청동기가 나오기는 해요. 이때 선생님이 항상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CD 플레이어 아세요? CD 플레이어. 이거까지는 아시죠? CD 플레이어까지는. 그런데 CD 플레이어 말고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모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MP3 없었고요. 그래서 CD 플레이어 전에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는 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너무 좋은 노래를 선물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면 라디오를 듣다가 좋은 노래가 나오면 녹음을 했어요. 공테이프에다가. 노래가 끝나면 딱 멈추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노래 이렇게 딱 적어서 생일선물로 주고 했습니다. 엄청난 정성이죠. 그런데 이 카세트 테이프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음악 듣는 기기엔 CD 플레이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카세트 테이프 사용 안 해요? 아니라는 거죠. 같이 가요. CD 플레이어 나오고 나중에 MP3 나오지만 같이 가잖아요. 철기가 나왔다고 해서 청동 그 다음부터 아예 안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기와 농기구로 다 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석기로 농기구를 사용하진 않아요. 철기 때. 이해 가시죠? 대신에 청동기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북방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비파형 동검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발전해요.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만드는 틀인 거푸짓 같은 게 생기고요. 동검의 모형도 더 얇게 빠집니다. 그래서 세형 동검이 등장하게 돼요. 자, 도구의 모습 잘 살펴보셨죠? 청동, 철 같이 구분해 두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요. 사회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청동기와 초기 철기 사회의 모습 보면은 청동기 때 당연히 불평등 시작한다. 이거는 이미 했다는 얘기고요. 불평등에 따라서 계급 발생하고 국가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급이라던가 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청동기 댁에서 최초의 국가가 우리나라 고조선이고요. 이런 사람들, 국가를 이끌어 나간 사람들, 초창기의 인물들을 우리가 신분제, 용어할 때 배웠어요. 가라고 했죠. 부족장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장들의 무덤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인돌이었어요. 고인돌이 무거운 것 같은 경우에는 수백 킬로그램을 달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동하고 만들었던 것이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죠. 초기 철기 시대 때는 이때보다 더 나아가요. 청동기 때는요. 한 부족의 부족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초기 철기 때는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가 증가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류의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전에는 중국이 굉장히 선진국이어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준 게 굉장히 많아요. 예시로 중국의 돈인 명도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고요. 붓도 발견이 됩니다. 붓을 통해서 중국의 글자였던 한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청동기와 초기 철기의 사회 모습이 이렇게 발전을 해나갔고요. 마찬가지로 예술의 모습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구분점이 신석기와 청동기 세 때 평등과 불평등으로 나뉘어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생기고 불평등해진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의 지향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배층이 지배층인 이유와 우리 부족이 너희 부족을 점령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화 이런 작업이 수반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고대부터 쭉 우리가 근대로 걸어 나갈 건데요. 이 과정 동안에 고대일수록 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험을 안 해봤고 간접 경험도 힘든 부분들이라서 생각을 해보세요. 평등했던 국가가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예술에서 등장하는 게 선민사상이에요. 선택하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특정 민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 민족은 특별해. 중립병. 우리 민족은 특별해. 우리 민족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지배한다. 우리 민족의 부족장은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단군 이야기에도 등장을 하게 돼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넓고 넓은 지구 중에서도 한반도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선민사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무한반복. 우리 다시 한번 복수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시대별로 쪼개서 봤는데 이제 주제별로 한번 쪼개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화를 살펴봤을 때 선사시대 문화를 살펴봤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먹고 사는 문제의 경제였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요. 자신보다 큰 육식동물을 혹은 초식동물을 사냥하고 물건을, 음식을 채집하고 어로활동을 했습니다. 사냥, 채집, 어로활동을 했어요. 신석기 때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자연으로부터 음식을 생산해내는 단계의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죠. 자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해소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불평등이 발생은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 어렵다는 변홍사가 시작이 됐을 때가 청동기부터 초기철기 시대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럼 그 다음 주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이랬어요. 그럼 주거의 모습도 바뀌게 되겠죠. 주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주거 같은 경우에는요. 구석기 때는 사냥을 했기 때문에 먹이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먹이를 따라서 이동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무데서나 들어가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동굴이나 막집을 지었습니다. 이동, 동굴, 막집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기 사람들은 한반도의 민족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파악해 보기가 좀 어렵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신석기 때는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착을 했어요. 어디예요? 강가와 바닷가 근처에. 그래서 움집을 지었고 추위를 피해 밑바닥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근처에 파묻기 위해서 빗살무늬 토기 생각하시면 돼요. 밑바닥이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동기와 초기철기 시대에 마찬가지로 정착하겠죠. 강가와 바닷가에 땅을 파고 들어간 형태가 아니라 배산임수 지역의 지상가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불도, 화덕도 가장자리로 옮겨지게 되고요. 토기의 모습도 윗바닥이 뾰족하지 않고 평평한 토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도구를 살펴볼게요. 도구 같은 경우에 구석기는 뗀석기예요. 떼어낸석기를 사용을 했고요. 뗀석기로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 쓴배찌르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그냥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석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석기라 그래서 농경에 걸맞게 좀 더 정교해진 석기가 등장하게 돼요. 어떤 석기였어요? 갈아낸 석기, 간석기였죠. 청동기와 초기철기는 유일하게 우리 도구를 구분을 했었는데요.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와 석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청동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단단하지 못하고 물렀어요.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만이 소유를 했고 지배층의 무기로 활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을 파악해 볼 수가 있었고요. 정말 말 그대로 비파형이었어요. 비파형. 반면에 석기 같은 경우에는 농기구로 활용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반달돌칼이 있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반달돌칼. 반면에 철 같은 경우에는 청동보다 단단하고 많이 생산이 돼요. 단단하고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농기구와 무기로 많이 보급이 됩니다. 많이 보급이 되니까 생산량도 많아지고 많이 발전을 해서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철기 시대 때는 철기 같은 경우에는 무기와 농기구로 모두 다 활용이 되고요. 예전에 있었던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틀. 뭐라 그랬어요? 거푸집이라던가 비파형 동검이 좀 더 세련된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세형 동검 같은 것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 모습 어땠는지 생각해 볼게요. 사회적으로요. 구석기 시대 때는 나눠 먹고 나면 땡이에요. 오히려 정말 다른 동물의 기습을 받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사는 평등 사회였다고 한다면 신석기 시대 때도 농사는 시작이 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평등 사회는 유지가 됐고요. 정착해 살았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시족이. 시족이 다른 시족과의 결합으로 부족이 생기기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등 시족 부족. 자 청동기와 초기철기 시대 때는 불평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인여가 생겼기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불평등이 굳어지면서 계급이 되고 계급이 굳어지면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청동기에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지배자의 무덤이 고인돌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초기철기 시대 때는요. 나라 간의 교류가 촉진이 돼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중국 돈 중에 칼처럼 생긴 게 있어요. 칼 돋자 써서 명도전이라고 하는데 명도전과 붓이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사회의 쭉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한 반복 여러분들 입에서 술술 나오는 순간까지 같이 반복해 볼게요. 구석기 시대 때 예술은 원초적인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풍만한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다산을 상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동굴벽화의 동물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사냥감 많이 잡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을 사람들이 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신석기스 때는요. 원실적인 형태의 신앙이 등장을 했어요. 농사를 지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연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자연 만물의 신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였어요? 애니미즘. 그러니까 무생물에도 이거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이런 상징, 동물과 식물로 부족의 상징을 삼은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마지막으로 샤먼의 존재를 믿는 무당의 존재를 믿었던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신석기다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청동기와 초기철기는 변홍사 인여로 인해서 불평등과 국가가 생겨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부족은 특별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한 몇 번 반복했죠? 세네 번 했습니다. 마지막 반복. 우리 자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게 나왔어요. 주먹도끼입니다. 이게 뗀석기인데요, 여러분. 뗀석기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탁 쪄서 떼어내니까 이렇게 절단면이 불규칙해요. 이런 거 뗀석기라고 볼 수 있고요. 시대는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시대 때. 쓰임은 사냥을 하거나 하고 난 다음에 동물 이렇게 껍질 벗기는 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주먹도끼예요. 자, 두 번째 빗살면이 톡이죠. 우리 밑바닥이 뾰족해요. 그래서 땅에 이렇게 박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강가와 바닷가 근처에 땅이 푹신푹신하고 물물렁물렁했던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시작이 되고 음식물을 조리하고 저장을 하는 데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토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이 아래 있는 게 가락바퀴요. 여기 실 뽑아내는 거. 위에 있는 게 뼈바늘입니다. 바로 우리의 의생활, 옷을 만들어 입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죠. 신석기 시대의 유물유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교 상징, 가고 싶은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위에가 호랑이를 상징하는 고려대학교의 마크고요. 아래는 연세대학교의 독수리입니다. 지금도 토테미즘은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화여대는 백꽃을 상징으로 하고 있고요. 대학마다 상징하는 동물들이 다릅니다. 선생님, 서울대는요? 서울대는 동식물이 아니여 샤라고 하는 그 건축물, 이 앞에 있는 그 건축물, 조형물이고요.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아직도 뭔가 그것을 대표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원시신앙의 아직 현대화된 버전이라고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는 바로 농경이 시작이 됐던 신석기고요. 의미는 토테미즘이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죠. 나중에도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나중에 파악을 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검을 파악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약간 이렇게 좁아져서 그런데 넓히면 이렇게 비파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 청동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형 동검은 여기가 거의 튀어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배층의 무기로 활용이 됐습니다. 청동은 단단하고 물러서 희소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가질 수 없었다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 반달돌칼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반달돌칼이라고 하는데 이 구멍에다가 실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추수하는 거예요. 삭삭삭삭삭. 그래서 반달돌칼이라고 해서 석기이지만 간석기이지만 쓰였던 시대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청동에 희소하니까 아직까지 석기로 농기구를 만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쓰임은 농경에 활용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보고 한반도에 가장 많다고 하는 고인돌이죠. 고인돌은 처음 등장했던 때가 청동기고요. 지배층의 무덤, 군장의 무덤, 부적장의 무덤을 보여주는 걸로 우리 계급을 등장을 해주는 계급과 불평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유물이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인돌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 이제 고여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 요게 바로 이제 세형동검이죠. 비파형동검이라는 게 더 얇게 빠졌고요. 한반도에서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세형동검 같은 경우에 동검, 청동으로 만들어졌지만 철기 시대대라고 그랬죠. 독자적으로 발전했을 때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철기 시대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 CD 플레이어랑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스윙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문화, 무기라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독자적 문화, 독자적 청동기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또 독자적인 발전을 보여주는 게 또 하나가 더 있죠. 요게 바로 딱 요 찍어내는 틀이죠. 이게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은 시대는 철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청동 이렇게 부어가지고 찍어내는 주물 틀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문화적인 발전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천사시대 문화 정책편 첫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 이상을 반복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남아있나요?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까지 경제, 주거, 도구, 사회, 예술까지를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머릿속에 남겨놓으시고요. 우리 강의 끝난 이후에 다시 보기로 키워드 갈 때 머릿속으로 그거 키워드 넣으시면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꼭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 다음 강, 4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